코로나19가 가져온 또 하나의 제안 전국의 모든 지역에 유초중고학교 개학일을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초중고교 물론 어린이집까지 따른 개학연기와 휴원조치 더욱이 재택근무마저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 각 가정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외부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집에서 해결하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전 콜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543건에 불과했지만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3일간 무려 77.3% 증가한 963건에 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인과의 거리를 두며 되도록 온라인 소통을 권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까지 일며 층간소음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장기화되면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자칫 목숨을 위협하는 큰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오사촌에서 원수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과연 주거권 침해인가 개인의 자율권 침해인가 네 오늘 로인사이드 주제는 층간소음 개인의 자율권 침해인가 주거권 침해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층간소음이 정말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웃집 주민에서 원수로 바뀌었다고 아까 글이 나왔었는데 일단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네 국토교통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고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직접 충격 소음은 이른바 발망치라고 하죠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고성 방가라든지 악기 소리라든지 노래 소리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공기 전달 소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걸로 또 항의를 받아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거 맞겠죠? 아 근데 또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달라요? 박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층간소음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 같은 말소리 이것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말소리는 또 포함되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에서 대화 소리가 막 시끄럽다 그걸 가지고 층간소음에 해당된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그 경우에는 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의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인근소란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소리, 고성방가, 인근소란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공기전달 층간소음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거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층간소음이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웃과의 감정 싸움이 돼서 굉장히 일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랫집 같은 경우 아파트 로비에 층간소음이 몇 호에서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복을 한다고 우퍼 스피커를 사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를 더 크게 키울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네 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문병국이라면 어떤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방금 사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관 로비에 좀 주의해달라 몇 호 몇 호 시끄럽다 이렇게 사회 통념을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명예훼손죄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복용 우퍼를 달아서 윗집으로 이렇게 오히려 소음을 보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주거권 침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음 정도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은근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소리에 민감한 편이라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잘 때 저도 습관적으로 귀마귀하고 자거든요 아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그만큼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자를 끄는 소리 그 다음에 벽에다가 망치질을 하는 소리 이게 무려 60데시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꽤 큰데요 소리가? 꽤 큰 것이죠 이 정도 소음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수면 장애가 심해질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타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꼭 우리만의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박 변호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측정 업체를 찾아가지고 불러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층간소음 측정기를 구입하여서 사용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뒤에 두 가지 방법은 법정에서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인된 업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법적인 해결 방법을 떠나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먼저 이렇게 좀 아랫집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뭐 작게나마 또 성의를 표시하고 뭐 이런 방법을 좀 법적인 방법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고려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측정기를 사는 분도 있으시군요 비슷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방법을 좀 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아랫집에서 우리 집을 문제 삼아서 아까 말씀해주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집을 신고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집을 소음 측정을 좀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어떤 조사나 상담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신고하는 측에서 동의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측정을 당연히 신고하는 분의 주거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그렇죠 상대방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피신청인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연히 소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조사원이 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주거지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 측에서 거부하면 그냥 신고인에 대한 상담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종종 발생하냐 하면 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어떤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이 점이 조금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또 아랫집이 너무 과도하게 대항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가 또 있습니까 네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아랫집이 반대편 건물에 가서 윗집 내부를 촬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방송사에도 제보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랫집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5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랫집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이 원고 여기서 윗집을 말하는 거죠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신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해 층간소음과 무관한 원고들 윗집 가족들이 사생활까지 침해된 점 이런 복합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랫집에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5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촬영하는 건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과한 것 같고요 층간소음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공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측정하는 방식이 좀 바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바닥 충격음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 이 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바뀐다고 해요 이 점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현재 7.3kg의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방법 이걸 백머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앞으로는 2.5kg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 이것을 임팩트 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바닥 충격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5kg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유사하다고 해요 맞아 타이어 떨어뜨리는 것보단 그렇군요 네 그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층간소음과 유사한 소리라고 해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층간소음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매트부터 신발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